우리 목사님들이 이것부터 고쳐야되요. 사람한테 박수치는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도 박수치는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고백하는가 같으니 하나님을 인간편에 내려놓고 박수 하나님을 인간편에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박수도 시합적으로 잘못됐어요. 제가 오늘 어려운 설명을 지금 맡았습니다. 한목사님에 가서 설명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오늘 좀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 오늘 이태리아 목사님들 한 3-40년 모였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잘나서 목사님들 손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강렬히 응해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뭐에요? 2사에서 4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종을 향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것이니까 위로하라 그러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위로자래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해요. 코로나 배후에 2년동안 수고했습니다. 그 위로도 필요하지만 예수 아니면 지옥당에 이 선포의 위로의 말씀을 주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어떤 장모님을 만났는데 장모님 나를 목사하기가 왜 그래요? 나를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할 상대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협조소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선교를 여러 목사님들이 하는 거에요. 내 자신에게 하는 거에요. 내 자신 내 자신 그래도 오해 없기를 말아야 해요. 그런데 특별히 3회 12장 9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행강을 창망하는 내용이 다 알죠? 그에 나왔는데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더라. 그래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 죄를 해지하고 났던 얼마나 이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에 대한 상무한 돈이 계속 달려 책임져야 된다고 해요. 죄의 값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해요. 우리의 목사들이 목사의 일을 다 하려 아니하려는 어떻게 되느냐고 왜 그러느냐 말씀을 흡수해야 된다고 해요. 부양에서 위로하라. 신의 여전히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다 끝까지 이루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훅하겠는데 그 일을 태우려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래서 이사회에서 1장 4절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이 믿게 다 우리 목사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공예가 스스로 쓰게 되는 거죠. 정말 하늘맘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4장 1절 28절 오니까 도적과 쫙 크다 내 몸을 좋아하고 내 몸을 좋아하고 자 우리 목사들 돈 좋아하면 뭡니까 제가 들어간 이야기입니다만 이빨이 두 개를 빠졌어요. 그래서 붙이고 있었어요. 설교하다가 이빨이 떨어져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사촌불데 한배익이 줍니까 사촌불로 주더라고요. 온바를 안하고 그래서 나는 크레딧 카드는 그때 없었어요. 지금도 뭐냐 몇 년 몇 세자로 크레딧 카드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원에 적어놨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좋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다 야 목사님 이빨을 하라고 또 사촌불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죽어버렸어. 우선처럼 그러게 내가 크레딧 카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나는 천국을 내자고 지나가는 목사님 이 아세요 그리고 현금으로 길거리서 사촌불로 주더라고요. 야 이빨 그대에 많이 청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저기 이빨 소개해서 치과에 받았다든지 목사님한테는 동자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값만 받겠습니다. 두 대에 천 이백 보인다. 정국도 15년 전 이빨 그때 20년 이상 되세요. 그래서 나보다 내가 조금 우선해요. 조금 사기해 제가 왜 이런 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들 돈에 대한 경험을 반대하려면 안 됩니다. 매몰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토경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라키 2장 3절에 보니까 똘을 밟았다. 똘 우리가 지금 목사들이 이마에 똥밟고 다니면 두 바울이 가까이 오겠어요. 똥 냄새에 정신이 좀 차려야 돼요. 참 안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바르리 하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뭇이오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바르리 하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쫙 다 12개의자는 아니고 다른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교육심도 나가고 병자들도 나갔고 막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라고 불법을 해가는 자 너라 나를 떠나가라고 말한다고 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해요 네 어떻게 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당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당을 십자가 죽기 위해서 인당을 믿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특별히 12월달 우리가 그런 철재부구 철재부 철재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새 이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목사들이요 한국에 가서 잘난 체 하려고 그런 말이냐 어른들 형이 일찍만 봐도 잘난 체 아 귀신으로 나가고 무엇도 잘난 체 마세요 저는 교회변양에 있고 복사변양에 있고 사진 한 장 없을지 교회변양에 있겠죠 꼭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사진 한 장 없으세요 은퇴할 때마다 이상시키게 되더라고 감사합니다 수뇌이 이 경우 다 다 아무 필요 없어 잘난 체 좀 하지 말고 그게 별 손인 줄 알아 뭐 교회변양하고 목사회 회장하고 그게 별 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잘난 체 말라니까요 정말 예수들이 되기 싫다 싫다 부모의 마음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애정한 마음 그 소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아가피로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찢어지고 단장 이라는 말씀하세요 단장 자랑이 끊어진다는 말을 그걸 단장이라고 이걸 중국에서 직접 테스트한 일이잖아요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뺏어가지고 이 배를 타고 하니까 원숭이가 쑥 애미가 따라오면서 울 거예요 그 나중에 애미가 죽는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어미 원숭이를 잡아 배를 타고 청자가 다 도망 갔다 그게 감장이에요 부모의 마음 자신을 향한 부모의 마음 목사가 성분을 향한 강렬한 마음 이게 없이 목회를 안 목회를 안 한 목사님들은 문젭니다 이런 애프단 마음이 없어요 영성이 안해진다는 가요 우리 한국말에 똥인지 냉량인지 이 부분이 안해야돼 그래서 몇 명이라도 안거라고 멈축을 해야해요 우리는 기모대전 4장 1절 2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 다음에 뒤매도 우서 3장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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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안고 우리 속에 오합죽 때문에 그 거뭇이 거뭇해지는거에요 사랑의 의미 그건 전부 다 사탄의 역사에요 귀신의 장면대라는거에요 사랑하는 소녀들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미 카리스마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으로만 해석할까 문제인거에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에 그 카리스마의 원뜻은 노마저 입장에 가고 무엇입니까 후원이에요 후원 후원시키는 힘 후원시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미않고 최선을 다하는 목사의 심정 그게 없으면요 목사의 100개 있으면서도 목사가 목사를 걱정하고 있으니 쉽게 말하면 다섯 살골 아버지 여드름 하세요 제가 어디가서 돈보러 와서 아버지 여드름 하세요 제가 어디가서 아버지 여드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엄청 부탁하고 싶습니다 쿠리에스의 교육론 쿠리에스라고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즈왕 고레즈왕의 교육론을 우리 목사들과 배워야 해요 고레즈왕이 그 어머니 너는 너는 이 다음에 크거든 나보다 덕지 전혀 가는 사람들은 불쌍해 도와줘 현력하고 남은 그렇게 살아 그래서 자기가 고레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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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이라도 좀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오 제 말은 목사가 그런 마음도 없으면 어떡해 목표를 안 해 목사회나 교역회나 임원이 되냐고 말하면 성기겠다 뭘로 성기야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경 가지고 있어서 한번 찾으십시오 디모델 우서 4장 6절에서 펼쳐 디모델 우서 4장 6절에서 펼쳐 같이 한번 읽고 한번 진행합니다 디모델 우서 4장 6절에서 펼쳐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따라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이 선완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용의의 위대가 내리되었으므로 죽어 누러오신 자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므로 성원은 모두 사랑하는 동갑자에 따라와 사랑하는 동갑자에 따라와 사랑하는 동갑자에 따라와 이거 우리는 저는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도 절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세요 참 처음이잖아 아세요? 왜? 그리스도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켜야되요 그리스도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켜야되요 그들이 세상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웃을뿐이나 자기 안아가면 계속 교인분께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십시오 고맙다 세상을 없으니 저부터 성원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그 훈과의 신장을 가지고 한 신장을 철학하나 귀하게 여기면서 목회의 현장에서 또 목사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장한데도 고잘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저 목사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돌아가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목사들이 목사회가 되기를 원하며 바르게 잘 인도하여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기도드립니다.